너 연어초밥 안 먹어봤어? 아니야 이렇게? 너 마트 초밥만 먹어봤어? 그렇게 말할 것까지 없잖아 호실랭 내 마음속에선 언제나 제철 요리인 연어 이만큼 큰 코스트코 연어를 코스로 즐겨볼 거예요 밑에 부분 초밥하고 중액 부분을 사실 이 중간을 스테이크로 먹을 거야 연어를 부위별로 나누어 잘라 다른 방식으로 즐겨보려고 해요 가장 도톰한 중간 부분은 한입거리 크기로 잘라서 올리브유와 함께 후추와 허브를 발라 스테이크를 해먹을 거랍니다 양이 많으니 남은 연어는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해줘요 곁들여 먹을 양파도 썰고요 아 참고로 이건 두꺼운 연어 사심이랍니다 회에 먹는 거 같지? 왜요? 회를 누가 이렇게 먹어 이거는 큰 회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도 팝이 올라가는 거 같지? 반대로 놓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쏟아지지 않을까? 하나씩 역시 선대 횟집 사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회를 떠봅니다 노랑이도 소문 듣고 왔소이다 이제 초밥을 위한 연어를 썰어볼 거예요 너 연어초밥 안 먹어봤어? 아니야 이렇게? 너 마트 초밥만 먹어봤어? 그렇게 말할 것까지 없잖아 얘 마트 초밥만 먹어본 거 같대 이걸 반 썰려고 하고 있잖아 그럼 짜리목당해지잖아 길게 해야지 유튜브 찾아보고 이거 이렇게 사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럼 이 정도 크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지 더 커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 마트 초밥만 먹어봤냐고 어디 요만하게 만들라고 하고 있어 회로 이만해야지 그래 그럼 이거 몇 개 나올까? 다섯 개도 안 나오겠다 아니지 얇게 뜨니까 엄청 많이 나오지 미치겠다 잠깐 되게 유튜브에서 하나 찾아봅시다 자르면 안 되는 거였네 아 길게 먹으려면 아까 3등분은 이미 해버려서 안 나오는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 결국 마트용 초밥을 만들었지만 연어는 연어인지라 비주얼과 맛은 보장된다구요 초밥용 밥은 식초, 설탕, 소금으로 단촌물을 만들어 준비해줘요 이제 접시와 수저, 소스, 무순과 양파, 버터를 챙겨줍니다 음료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포차는 오늘도 영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메인은 영롱한 비주얼의 연어 연어 스테이크는 숯불과 후라이팬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게 더 맛있는지 대결해 보도록 하죠 과연 맛은 어떻게 다를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연어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동안 밥과 와사비, 연어로 연어 초밥을 준비해봐요 미스터 초밥은 이렇게 하면 뚝딱 만들어지던데 쉽지 않아 보이는 초밥 만들기 게다가 후라이팬 쪽은 불까지 꺼져버렸어요 미지근한 버튼을 계속 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뭔가 안 익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그래서 숯불 연어 스테이크 드러는 보셨나요? 오늘도 다 같이 협동하며 포슐랭을 꾸려갑니다 음, 스테이크는 다 되어가는데 초밥은 한숨만 나오고 있네요 스테이크는 완성! 얘가 숯이고 얘가 프라이팬 각자 음료를 잔에 따라주시고 모두 연어를 즐겨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고생 많았다이 고생했다 기했자 나 숯부터 먹어볼래 숯처럼 장난 아니야? 맛있다 숯 맛있다 진짜 일본만 나는데? 일본도 선수찌크 좋은데 연어 기름맛이 너무 예쁘게 올라온다 잘 받아져서 이제 이거 먹어볼게 부드러운데? 부드러운데 이게 훨씬 더 담백해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맛은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근데 보통 프라이팬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단순 생산물의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가 엄청 부드러운 대신에 겨울은 안 느껴져 그냥 구워 먹는 거? 이거는 뭐 떡갈비 뭐 이런 느낌이랄까? 응, 딱 그거 나요 근데 숯에 굽자고 아이디언니 먹어보고 좋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방법인데 맛있네요 캠페인 같은 데 가서 폐기사 되겠는데 제가 마지막 하나 그냥 먹겠습니다 일단 먹어봐서 뭐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다음부터 연어를 순서 먹자고 하게 스테이크 평가로 에피타이저가 지나갔으니 이제 주인공 등장 음! 먹어봐, 먹어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입에 넣자마자 녹았어요 야, 우리 음 공장이야? 밥이... 밥이... 밥이 너무 지워 딱딱은 지워 나도 하나 먹어 현안 몇 개 안 나왔어? 연어 100억 원인데 밥 있잖아요 세븐일레 북킷밥밥 충격적인 연어초밥 먹었을 때 연어가 너무 빨리 없어서 너무 녹아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밥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어 아니야, 오히려 이게 밥이 별로라서 연어가 더 돋보인 걸 수도 있어 연어는 원래 잘 돋보여서 그렇게 많이 사먹는 거예요 난 깍두기 먹어보려고 아니야, 깍두기 다들 왜 초밥 안 먹어? 어? 다들 왜 먹어? 이거 봐 이게 딱 마트 초밥의 정석 아니야? 잠깐만 너 초밥 아니지? 맞아 아니, 여기 무슨 톡톡톡 같은 게 이러고 있는데 약간 높아 또 다른 연어초밥 비장의 무기 연어 윗면을 직화로 살짝 그을려주면 음 음 이거 하나 더 해? 먹어봐, 바로 먹어봐 음 음 더 먹고 싶은 게 혹시 있나요? 저요 아, 그럼 나도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 맛이잖아 아니야 아스 맛인 거 귀여워하면 연어 두 특유의 맛 있잖아 아스 맛있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안 먹을래 배불렷 너무 너무 잘 먹었다 양파랑 국물이 다 남았네 일본식 덕분까지 근데 그 이름은 뭐지? 가추동 뭐 무슨 동 무슨 동 유동 유동 유동은 소불고기지 연어가 뭔 동이더라 연어가 뭔 동이지? 연어동 우리나라에서 연어동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처음 들어봐, 연어동은 백일동도 아니고 백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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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추나매동 사케동 아삭혀도 먹는 데는 끝이 없다 포샐랭 다음Ge מ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